그래서 여기에 백만송이가 계신 것 같습니다. 제가 바로 준비한 곡은 마지막 곡을 제가 경연 당시에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.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이 고창모양성제의 마지막 날에는 또 저희 조모님, 우리 심수봉 선생님도 나오시는데 그만큼 더 의미있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꼭 들어가서 따뜻한 샤워 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! 고창군수 알사람입니다. 표정? 응, 잘생겼다! 언, 옛날 어느 별에서 안,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staple bugün 사랑을 주로 오라는 지금.... 백만성이 풍어보란 질질 사랑을 갈때 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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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킴 없이 아킴 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네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멸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헤어채은 사랑만 한 번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슬픈 세상을 흘렸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빛은 우린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아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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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킴 없이 아킴 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네 수백만 송이 북만 송이 북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멸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전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 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니네 그대와 다 함께라면 그대와 다 함께라면 천정한 꽃은 피고 하나가 된 우리는 이룬과 아킴 없이 그대와 다 함께라면 돌아가리라 그대와 다 함께라면 그대와 다 함께라면 그대와 다 함께라면 그대와 다 함께라면 소백만 송이 북만 송이 북만 송이 꽃은 피고 그대와 다 함께라면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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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람을 주기만 할 때 수금만 손이 붓만 손이 붓만 손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립고 아름다운 내변에